지금 허팝이 새로 이사 온 집인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작동을 안해요. 아,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지금 전기장판 넣구요, 지금 허팝은 여기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서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옷방인데 아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옷장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부엌이구요, 근데 가장 중요한 따신물이 안나와요. 지금 큰일났어요, 지금. 여기가 화장실인데 지금 따신물이 안나와서 여기 양동이에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따신물을 받아서 샤워를 해야됩니다. 오늘은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따신물에 샤워하기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포트를 꽂구요. 아, 추워. 아, 진짜 춥다. 이 물을 여기 반 정도 채우려면 도대체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20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물을 여기 놓고 찬물도 좀 넣어서 썩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허팝이 빨리 샤워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 추워. 아, 추워 죽겠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를 했지, 도시가스 연결선이 없어요. 내일 꼭 도시가스한테 전화해서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아, 추워. 우와, 여러분들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오, 예. 자, 이거 여기 양쪽에 놓고. 뜨거운 물 때문에 김이 서렸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따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갈게요. 아, 따뜻해. 아, 이거 손난로다, 손난로. 자, 여기에 찬물을 넣어서 물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줄게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니까. 이렇게 샤워 한 번 하기가 힘들다니. 자, 이제 손을 넣고 물이 따뜻한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아, 완전 좋아. 아, 딱 샤워하기 좋은 온도에요. 근데 아직 물이 적어요. 물을 여기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좀 더 물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물 한 번만 더 데우고 나면 허팝은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수 있어. 자, 빨리 빨리. 이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을 섞어 줄게요. 제발. 제발 따뜻해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운데 한 번 더 해야겠다. 이 정도 물을 섞어주고 자, 이제 이 따뜻한 물을 화장실까지 공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한 방울이나 돌리면 안돼. 이 물로 샤워를 해야 된단 말이야. 조심조심. 고지가 눈앞이야. 고지가 눈앞이다. 고지가 눈앞이다. 고지가 눈앞이다. 열려라, 문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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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팝은 이 물로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만에 샤워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허팝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켜놓고 샤워를 할게요. 먼저 양치일을 하겠습니다. 우와 물이 진짜 따뜻해. 물 한컵으로 양치를 끝냈습니다. 이제 머리를 깎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컵 한 컵 머리에 붓고 잡고 머리에 묻혀주고 과연 뜨거운 물 몇 컵으로 머리를 닦아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물 5컵으로 머리를 닦아봤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겠습니다. 추워 추워 추워. 따뜻한 물을 몸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잠시만요. 여긴 천국이야. 폼클렌징을 얼굴에 묻혀서 열심히 문질러주겠습니다. 지금 몸에 물 묻혀놔서 몸에 물 안 묻혀주니까 추워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금 바다 타기 시작해서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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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드디어 샤워를 끝마쳤습니다. 처음에 샤워하려고 물 틀었는데 찬물이 나와서 엄청 시끄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따신 물에 무사히 샤워를 끝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도시가스에게 전화해서 빨리 도시가스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제 한겨울인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허팝이 새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새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집도 역시나 월세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3룸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2룸이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들 안녕!